안녕하세요 디스티언TV입니다. 오늘은 유량 팝잇을 접어볼거에요. 준비물은 색종이 그리고 네임펜입니다. 먼저 색종이를 자각형으로 접어주세요. 그리고 대문접기를 해줍니다. 그리고 한쪽을 펼쳐서 삼각주머니를 만들어줍니다. 반대쪽도 펼쳐줍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을 중심선에 맞춰 삼각형으로 적어줍니다. 그리고 뒤로 접어줍니다. 그리고 뒤로 접어줍니다. 그리고 위에 부분은 접어줍니다. 그리고 다 펴고 이렇게 눌러주면 팝잇이 있죠? 그리고 네임펜으로 얼굴을 그려줍니다. 이렇게 미래를 고정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